LG와 SK 소송전을 마무리하자마자 이제는 치열한 글로벌 배터리 패권 경쟁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유광호 기자, 현재 글로벌 배터리 패권 판세 좀 짚어볼까요? 시장별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먼저 좀 짚어보면요. 미국 시장이 전기차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높은 성장 가능성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미국인은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 차량 사랑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국가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크게 성장할 여지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뜻이죠.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30만 대인 미국 전기차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240만 대, 2030년에는 480만 대까지 성장하는 등 연평균 25%씩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업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셈이죠. 유광호 기자, 그렇다면 LG에너지솔루션, 현재 미국 시장 투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GM과 합작을 해서 공장 두 곳을 짓고 있는데 지난 2019년 말에 1조 3,500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또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2조 6천억 원 규모 추가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또 오는 2025년까지 계획된 총 투자 금액이 5조 원 이상인데 이 투자가 다 이뤄진다면 LG는 현재 전 세계 생산량보다 더 많은 배터리를 미국에서만 생산하게 될 정도로 큰 투자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재경 기자, SK는 어떻습니까? 네, SK이노베이션도 만만치 않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3조 원을 투자해서 조지아주에 공장 두 개를 짓고 있는데요. 1공장은 이미 완성돼서 내년부터 배터리 양산에 들어가고 포드와 폭스방엔 등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 이 2공장은 내년에 중공될 예정이고 2023년부터 배터리가 양산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또 오는 2025년까지 조지아주에 2조 7천억 원을 더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시장 상황 짚어봤는데 유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SK이노베이션은 헝가리에 이미 2조 원 가까이를 투자했는데 추가로 3조 원을 더 투입할 계획입니다. 폴란드에도 1조 원이 넘는 투자를 벌일 계획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폴란드 공장에 내년까지 총 4조 원을 투자해서 증설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렇게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유럽 투자가 활발하긴 한데요. 다만 유럽 시장은 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입니다. 유럽 시장 왜 만만치 않은가요? 네, 배터리를 공급받던 자동차 회사들의 배터리 자체 생산, 즉 내재화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폭스바겐에서 중심으로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내재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대 배터리 수요 업체인 폭스바겐이 내재화하면서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 수요들이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유럽 시장 진출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호 기자, 좀 전에 김정현 기자가 배터리 유형과 관련한 패권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배터리 유형, 어떤 유형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각형과 파우치형 그리고 원통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름을 들으면 모양은 대충 감이 잡히실 텐데요. 각형은 사각 박스에 담긴 듯한 모양이고 파우치는 팩에 담겨서 모양이 다양합니다. 원통형은 흔히 쓰시는 AA형 배터리가 8cm 정도 크기로 조금 더 커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배터리 수십, 수백 개를 모아서 셀을 만들고 모듈을 만들고 이걸 전기차 바닥에 깔아놓는 식으로 작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주로 각형을 쓰고 있고요. 테슬라가 원통형을 쓰는 걸로 유명한데요. 일종의 표준화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두 회사는 어떤 유형을 생산하고 있나요? LG에너지솔루션은 파우치형을 주로 생산하면서 일부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파우치형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각광을 받았던 게 이 파우치형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이 국제시장에서 꽤나 많이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파우치형 배터리의 사용량은 40기가와트시로 원통형을 앞지르면서 점유율도 15%에서 27.8%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1위는 보시는 것처럼 각형 배터리가 꽤 크게 따돌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파우치형 배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거라고 확신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전기차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 각형 배터리를 쓰고 있고요. 중국에서 매출의 40%를 일으키고 있는 폭스바겐도 최근 각형 배터리로 돌아서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각형이 현재 점유율 1위를 그대로 쭉 굳히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유형의 배터리를 어떤 자동차 업체가 쓰고 있는 거죠? 네. BMW와 벤츠가 일단 각형을 쓰는 것으로 가장 유명하고요. 아까 점유율 1위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중국 CATL 그리고 삼성 SDI가 각형을 생산합니다. 원통형은 파나소닉이 테슬라와 기술 개발을 하면서 강자로 자리 잡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도 원통형을 일부 생산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우치형은 현대차, 기아차, GM 등에서 주로 쓰고 있습니다. 폭스바겐도 원래는 이 파우치형 진영에 함께 있었는데 이번에 각형으로 돌아서면서 자체 생산, 내재화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특히 우리나라 업체들을 중심으로 시장의 균열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배터리 표준화 패권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정리를 하면 배터리 패권 전쟁은 기존 배터리 업체와 자체 생산, 내재화를 하려는 완성차 업체. 이 고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각형이냐 파우치형이냐 원통형이냐 유형에 대한 표준화 싸움. 이 두 가지로 벌어지고 있네요. 이 싸움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일단 완성차 업체와의 전쟁 부분만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기술력이 훌륭한 배터리 업계가 훨씬 유리하기는 합니다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임라와 BMW 등이 배터리 내재화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역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배터리 주행거리 확보 등 당초 자동차 회사로서는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던 것들을 많이 극복해냈기 때문에 이런 또 다른 성공 사례가 배터리 쪽에서 등장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부문에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의 요체는 더 싸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였거든요.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게 상수인 상황이고 지렘처럼 가격이 등락을 하는 시장이 아니라 계속해서 빠져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누가 더 잘하느냐의 싸움이죠. 이 밖에도 얼마나 일정한 품질을 잘 유지하면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냐 반도체 업계에서 흔히 쓰는 수율 역시도 경쟁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자, 소송에 합의하자마자 LG와 SK가 대규모 투자를 언급한 것도 조금 전에 언급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이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제 배터리 시장을 좀 보면요. 현재는 배터리 시장의 표준이 되는 모양, 표준이 되는 소재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생태계라고 부를 정도의 구조조차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초창기, 중애 초창기 업체들이 중구난방으로 협력했다 경쟁하는 춘추전국 시대로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태계 초반에 여러 경쟁자가 난립한 직후에는 보통 데스벨리라고 해서 산업 내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을 이겨내지 못한 기업들이 대거 탈락하는 거죠. 아직은 약간이나마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배터리 업계가 소송 이슈를 해소하면서 본격적인 경쟁 시대를 열어젖힌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LG SK는 소송전을 끝내자마자 자국 수요를 바탕으로 막대한 물량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는 중국 배터리 업체, 그리고 내재화, 자체 생산을 선언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힘겨운 경쟁을 치러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반도체 화상회의에서 반도체뿐 아니라 배터리를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의식하며 미국도 반도체 배터리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안 싸움은 끝났습니다. K배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